오버에이션 레드 하베스트가 베를린의 아쉬에 비하였다. 하지만 나스 점비들의 대전이 계속해서 범을 쾌스던 도료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는 생활이 있습니다. 제텔리의 도시 베를린 전편, 세 번째 트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있으며, GUN 16411 반갑습니다. 다시 베를린 왜 다시 베를린이요? 누구들이 뭘 잘못했죠? 분실착을 했나? 왜 왜 왜 왜 다시 베를린 왜 다시 베를린이야? 아! 도시로 돌아왔군. 왜 돌아왔어? 이 측은 이제 작전기지를 세웠네 개판이군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죽을 사야지! 고생을 해가지고 가자! 열자 얘넨 뭐야? 행존자 킬? 행존자가 있어 이제! 좀비가 아니야! 혈인마의 정체? 얘네 죽이는거였어? 환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네! 오겠습니다! 짜서 적이 된거 아니야? 짜서 적된거 아니냐고! 김은새! 니가 쐈잖아! 김은세가 아는 코 한거지 내가 아는 코인거야 에이 김은세가 했다 그래야지 랩터가 왜 나서 거기서 이거 봐라 김은세 정신 사납게 달려가는 꼬락선이 글뱀은 뭐하니? 왜 안오지? 글뱀은 머리에 빠졌는데 이거봐 깔끔한 처리를 못해요 김은세 팔을 조심해야죠 김은세 내가 살려주겠다는 문세를 인트감 있게 야 어차피 좀비를 유인할 수 있나봐요 유인이 안되는데요 이쪽이야 이쪽 감정 왔다 안전실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뭐란말이야 멍청이들아 아 아 어디야 왜 출배락 있어 내가 아 아 아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너스 100포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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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 내가 죽이러가주구 돌아가실지도 모르죠 그럼 제일 간이 막아주다! 누가 죽을쌌어 누구야 인포메이션 형은 없나봐요 당했어요 생존자 그만 쏴 생존자 괜찮아요 저는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르고십삼 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명언이 나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저것과는 정반대의 명언이죠 베르세르크와야는 정반대의 명언 베르세르크 계속 끼워져 뜨겁게 더러워 베르세르크 저의 승부는 공격이 좀 안정된 것 같구만 그렇구만 알겠구만 너무 우줄해야지 야 이 김운세 씨! 김운세 자식이! 병원으로 이동하십쇼. 가자. 협동게임은 함께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되죠. 경동군이 마치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난감해! 이럴 때 난감해! 내가 폭풍선을 애지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는 이상 인기방송 수준으로 받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게임값은 정말 크게도 모자른다. 스팀을 깔았구요. 스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 풀비가 또 죽였어. 쟤 다 죽이면서 오나봐. 뭐라고 그랬지? 스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목표 1요! 스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스팀의 매력에 빠졌고 휴대아 is it 유일하니 스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육체일 자식. 우리가 갑자기 맞춰지 failures. 조긋하니 미국입니다. 궁극 invasion 마식할 수밖에 없는 좀비파티 게다가 여자 좀비는 없어요 베를린에 군인만 있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화봉성하는 느낌도 있고요 뭐죠? 마법사인가요? 1,000놈인데 자, 캐릭터 타임 와우 그건 위험한거죠? 위험한 상황이죠? 예술작품이네요? 사령부에서 내 엉덩이를 찾기위해 누군가를 보내줘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첨부된 메시지를 찾던 공부로 누군가해줘 누군가 누군가를 원해 승리 다 됐습니까? 인정한 사랑이었나요? 마법조사 두려운 사랑이다 으아아아아아아아 방심을 좀 했었습니다 네, 달려가 달려가 달려서 나가 난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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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한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 템테이션? 템프테이션? 희생한 인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가 정상적인 녀석은 아니죠 복마전에 혼자 저렇게 인왕처럼 버티고 있는 여성은 없어요 복마전은 여성들이 견디기 좀 쉽게 아는 곳이에요 희생한 아니면 자니밥이 좋든가 그런거지 뭐 자니밥이 살아가니까 자니밥의 희롱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거죠 그 사랑 받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5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스나이퍼가 있다네요 그런거지 뭐 휴고가 그런거지 뭐 그러는데 뭐 휴고도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뭐가 아닌데요 휴고도 그렇다 휴고도 그렇다 휴고도 그렇다 휴고도 그렇다 고소해서 치킨을 먹으려구요 고소하세요 오나님의 사랑 그렇게 뜯고 먹을거라 생각했는데 고소까지 한다니 막을 수가 없겠군요 아무리. 수고장은 눈치채지 않았어요? 수고장은 살짝 모나님과 우리가 정보했을 때 모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지 않았나요? 수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모나의 눈빛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했다면 별풍을 쏘고. 아니다. 이상하지 않았다면서. 두 명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다. 옆에 관찰자는 그렇다. 마비스토사 포토리장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느낌이 뭔가 이상해. 그렇죠? 현자 타임이네요. 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현자? 하이좋게 둘이 현자. 혼자 현자.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뭐죠? 무슨 말이죠? 둘이서 현자. 둘이서 모두 다 현자. 현자 타임. 자, 440차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적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저, 존경과 경멸은 종이 한 끗 차이다.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끗 차이? 말이 이상했군요. 뭐하는 거야? 존경멸을 하고 있는 거죠? 애증과 존경멸은 거의 동급이다. 뭔가 나와야 이걸 쏘지. 쓰네기 게임은 뭐 나오지도 않고 이거. 나온다. 요게 뜨니 나온다. 쓰네기 게임이라고 요게 뜨니. 뭐가 나와 계세요? 나온다. 여기서만 나와주면 다 죽이는데요? 여기서만 하고 있으면 다 죽어요. 나오질 못합니다. 바깥으로. 춤을 춥니다. 탬버린. 탬버린처럼. 자, 브루슨. 파이어 액을 넣은 것 같죠? 보여주시 마라구요. 자, 항상 뒷문을 열어놓는 자세.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오늘 이거 있으면 저는 어렵긴 않은데요? 자, 성의 없는 음악. 이 음악이 참 성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안심 되시지만. 저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가씩 참 드렸나요 제가? 저 박사님 반갑구요. 할인 없죠? 문제 왔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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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이미 오уй. 야. 야. toward. 야. 나만 혼자 쏘고 있었어. 소외감을 느낀다. 네. 에레드가 무더는 확실히 무더집니다. 기억 많이 오는데요. 자. 나 들어가. 30초. 35초. 불타는 4배 쳐마자 죽는 수가 있어요. 20초. 꺼졌습니다. 22초야. 뭐하니 22초인데. 나를 버리니? 야 구하고 갔어야지. 10. 자. 13. 목표 완료됐어. 멋있는건. MG는 우리 주변에도 있죠? 늠. 케덴다. 이야. 다 못 나가지는 않습니다. 진지. mop 놀이. gcm는 나 tua. 다 못쓰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구글. 왱몸 승위. 감사합니다.